음악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등법에 대한 12가지 독소송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독이 있으면 그 음식을 장복하면 인사는 서서히 추구합니다 독버섯도 속임수로 색깔이 더 화려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평등을 가장한 평등 및 차별검지검비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12가지의 독소송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평등이 아니고 여성을 역차별한 법입니다 남성이 여성운동 경기에 나가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우려됩니다 화장실을 공유한다 성축립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되려 하면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는 것이고 성폭력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승의 성전한 코드를 가르쳐다 보면 만화나 캐릭터나 미디어 대중문화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린이 자녀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병력 깊이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의심으로서 일시적으로 여성으로 변화해서 나 여성에게 군대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는 이 나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력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동승의 표현에 촉세를 채웁니다 성적 시황이나 성청체성을 이유로 해서 평등법 위반입니다 하면 이것은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 탄압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동승인을 반대하는데 이것을 설교하다 보면 법에 위반되니까 종교 탄압의 수단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가족들의 갈등이 생겨보십시오 법이 가족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별 제도가 파괴됩니다 정자 기승한 뒤에 출산하면 아버지는 누구로 기술해야 됩니까 나은 엄마가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성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시오 아홉 번째 혼인과 가족들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현재 28개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통계 수치가 분명합니다 열 번째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직장이나 대학이나 신학교 등에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물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동성애 성전환 교육이 실시되면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는 역차별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탈 동성애 상담 체류가 금지되면 문제가 됩니다 위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오선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일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악법은 악법입니다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